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배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조리법 문헌자료 목록 1. 조선요리 2. 규곤요람 3.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4. 조선요리제법 5. 시의전서 6. 조선요리법 7. 임원심육지 8. 이조공정요리통고 9.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 11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낭군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조리법은 1. 배를 내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깁니다. 2. 통후추를 배 등에 3, 4개씩 콕콕 박아서 냄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입니다. 3.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여서 푹 끓여 채에 받쳐 국물을 걸읍니다. 4. 삼을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춥니다. 유자즙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화채그릇에 1의 배를 담고 3의 즙을 부어 잣을 띄웁니다. 5.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혀 화채그릇에 담아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우면 향설고가 됩니다. 6. 남구님이 전시는 그 배속 문헌자료 목록입니다. 11가지의 목록에서 현대어, 원어, 저자명, 가랭년도, 해당페이지, 전동식품명, 원문, 도금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1. 조선요리, 조선요리이며, 저자미상, 1970년도 250페이지에 나와있구요, 식품명은 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규곤요람, 저자미상이고 1896년 발행되었습니다. 배속법, 배슉, 오문은 배슉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기의 저자가 1936년에 24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배속 인데, 여기서는 도금이 2속 인데요. 이속, 한자는 이속입니다. 4. 조선요리제법 조선요리제법은 1934년 방신영 저자가 쓴 거고 3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속이구요. 5번 시의전서 저자 미의상의 1800년대 말에 작성을 했습니다. 6. 조선요리법 조자호 저자가 1943년 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속으로 되어 있구요. 7. 임원 16지 임원경제지라고도 하는데 고문서 보면은 임원 16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유호구가 1835년경에 작성을 하였고 전통식품명은 율일전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8. 이족궁정요리통고 한희순, 황혜성, 이해경님이 1957년에 관행했고 1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배속으로 되어 있구요. 9.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법 방신영 님이 썼구요. 1954년에 썼고 226, 227되어 있고 요리제법이 10인분, 7인분, 5인분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서 되어 있습니다. 8월에 하면은 향석으로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구 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1 조선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원문과 번영문, 조리법, 조립기구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배 반조각, 통후추 20개, 생강 20g, 사탕가루 30g, 꿀 20g, 잣 약간 오미자즙 4호 만드는법은 배를 내 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후추를 배 등에 서너 개씩 꼭꼭 박아서 남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인다. 2. 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에서 푹 끓여 체에 맞춰 국물을 받아준다. 3.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추어 준다. 4. 화채 그릇에 1의 배를 담고 3의 즙을 부어 잣을 띄운다. 그래서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하지 않고 유자즙으로 할 수도 있고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혜 화채 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실백을 띄우면 향사고가 된다. 이렇게 원문에 나와 있고요. 번역문을 보겠습니다. 재료 배 반조각 통후추 20개 생강 30g 세탄가루 30g 꿀 20g 잣 약간 오미자즙 4호 동일하고요. 만드는 법 배를 내 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후추를 배 등에 3,4개씩 꼭꼭 박아서 냄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인다. 2.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져면서 푹 끓여 체에 바쳐 국물을 거른다. 3.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춘다. 4. 화채 그릇에 1의 배를 담고 3의 숍을 부어 잣을 띄운다.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하지 말고 많고 유자즙을 할 수 있고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혜 화채 그릇에 담아 계피가루스를 뿌리고 잣을 띄우면 향설고가 된다. 번역문은 이렇게 됐고요. 조회법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를 4쪽으로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긴다. 2. 통후추를 배 등에 3, 4개씩 꼭꼭 박아서 냄비에 물을 붓고 꿀과 사탕을 넣고 푹 끓인다. 3.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져면서 푹 끓여 체에 바쳐 국물을 거린다. 4. 참에 오미자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타서 꿀 혹은 사탕으로 단맛을 맞춘다. 5. 유자즙으로 할 수 있다. 5. 화채 그릇에 1의 배를 담고 3의 즙을 부어 잣을 띄운다. 생강즙에 배를 넣고 푹 끓여서 식혜 화채 그릇에 담아 계피가루를 뿌리고 잣을 띄우면 향설고가 된다. 조리기구는 체와 냄비입니다. 남구님이 찾으시던 급해숙 문헌자료의 규곤 요람입니다. 원문 5. 배을 4조각 내셔 속을 발라내고 밋밋하게 다듬하셔 등에다 세줄로 후초 박하셔 꿀물을 거하게 타 셧게 다 넣으셔 남비에 졸여서 해양차를 심순하게 다려서 한대 꿀을 더 타고 션을 하게 시켜 온잣 띠나니라 띠나니라 번영문입니다. 배를 4조각 내서 속을 발라내고 맵시 있게 맵시 있게 다듬어서 등에다 9줄로 후추를 박아서 꿀물을 다 섞이도록 한다 냄비에 졸여서 생강차를 심심하게 다려 꿀을 더 타고 서늘하게 식힌 후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줄이네요 9줄이네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식 조립법을 보면 1번 배를 4조각 내서 속을 발라내고 모양있게 다듬준다 2번 등에다 3줄로 후추를 박아서 꿀물을 다 냄비에 졸인다 3번 생강차를 심심하게 끓여 꿀을 더 타고 서늘하게 식힌 후 잣을 띄운다 졸여기구는 냄비가 필요합니다. 낭부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문헌자료 3.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배숙 도목 과숙과 같이 만들되 4. 모덥고 팔잘고 큰것으로 껍질을 벗겨 왼통으로 만들든지 굵게 점여서 만들든지 하난이라 5. 권레이셔 하는 것은 배를 벗겨서 매너초를 드문드문하게 5. 바깥살 마셔 5. 굵게 점여 만들되 6. 꿀물에 삼난이라 6. 이것이 여름화체 대신 6. 겨울에 쓰는 화채읽기로 7. 화채항렬에 넣을 것을 7. 잘못 여기 넣었노라 7. 번역문입니다. 배숙도 5과숙과 같이 만든다 8. 흠이 없고 9. 10. 모양도 좋고 10. 큰 배를 10. 껍질을 벗겨 통채로 만들거나 10. 굵게 점여서 만든다 9. 궁권레에서 하는 것은 10. 배를 벗겨서 10. 통후추를 11. 두물두문하게 12. 삶아서 굵게 점여 만든다 10. 꿀물에 삶는다 11. 여름화체 대신 12. 겨울에 쓰는 화채이다 11. 현대시조리법 12. 방법 1. 배의 껍질을 벗겨서 통채로 하거나 굵게 점인다 2. 꿀물에 삶는다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이구요 3. 방법 2. 배를 벗겨서 통후추를 드문드문하게 박아 삶아서 굵게 점여 만든다 2. 꿀물에 삶는다 이것은 여름화체 대신 겨울에 쓰는 화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양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4. 조선요리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원문 번역문 조리법 말씀드리겠습니다 5. 벨을 껍질을 얇게 벗겨서 큰 것은 6쪽에 내고 작은 것은 4쪽에 내어 속은 베어내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된 것이 아니라 5. 벨을 돌려 약간 베어 등에다가 웬 호초를 몇개 박아서 맨물에 끓여서 배가 원만치 있거든 6. 설탕을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 찬물을 적당히 덮치고 실백을 띄워서 놓나니라 6. 복숭아나 앵도나 살구나 다 이와 같은 법으로 만들어 먹나니 절기를 따라 할지니라 6. 아 여기 보니까 복숭아 앵도 살구도 배숙처럼 그럼 복숭아 숲 앵도 숲 살구 숲도 나올 수 있겠네요 6. 번역만 보겠습니다 7. 벨을 껍질을 얇게 벗겨서 큰 것을 6쪽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4쪽으로 잘라서 속은 베어내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된 것은 약간 돌려 베어서 등에다가 통호초를 몇개 박아서 맨물에 끓인다 7. 배가 얼마만큼 있거든 설탕을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 찬물을 적당히 덮치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7. 여기 보면 실베기 잣이고요 8. 웬 호초는 후추입니다 9. 복숭아나 앵도나 살구를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다 10. 절기를 따라서 하면 된다 10. 조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의 껍질을 얇게 벗겨서 큰 것은 6쪽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4쪽으로 잘라서 속을 베어내고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된 것은 약간 돌려 베어 놓는다 10. 배의 등쪽에 통호초를 몇개 박아서 맨물에 끓인다 11. 배가 어느정도 익으면 설탕을 넣어서 잠깐 더 끓인 후 찬물을 적당히 넣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12. 절기에 따라 복숭아나 앵도나 살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5. 시의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좋은 배 정이 벗겨 사파하야 소음파리고 물 붓고 삶다가 꿀 넣어 푹 삶아 펴서 식혀 실백 흩어 쓰라 헌영문 좋은 배를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내 등본 한 후 속을 발라낸다 물을 붓고 배를 삶다가 꿀을 넣고 푹 삶은 다음 가장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죠 남구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헌자료 조선요리법 원문 번영문 조리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배 종자 2개 생강 썰은 것 반공기 통후추 한 숟가락 실 백반 종자 물 큰 대접으로 한 대접 반쯤 설탕 이렇게 되어 있구요 만드는 법 먼저 생강을 얇게 찹찹 썰어서 물을 붓고 차를 달아 놓고 배를 내 쪽에 쪼개 벗겨서 소을 빼고 통후추를 서너 너댓게씩 등에다 다 박아서 생차에다 설탕을 달게 타 가지고 그 속에다 배를 넣고 끓이는데 배빛이 덜그스럼 하게 하고 거무스럼 하면 다 될 것인데 배 쪽이 너무 흐물거려도 못습니다 다 되면 내놓아서 식은 후에 실백을 띄워 보십시오 번영문 재료 배 중간 것 2개 생강 썰은 것 한 공기 통후추 한 숟가락 잣 2분의 1 종자 물 1 큰 대접 반 설탕 이렇게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붓고 차를 달인다 배를 내 쪽으로 쪼개 껍질을 벗겨서 소을 빼고 통후추를 3개에서 5개씩 등에 박아 놓는다 생강차에다 설탕을 달게 타고 배를 넣고 끓이는데 배빛이 불그스럼 하고 거무스럼 하면 다 된 것인데 배 쪽이 너무 흐물거려서 또 거려도 안 된다 식은 후에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차를 달인다 배를 내 쪽으로 쪼개어 껍질을 벗겨서 소을 빼고 통후추를 3개에서 5개씩 등에 박아 놓는다 생강차에 설탕을 달게 타고 배를 넣고 끓인다 배빛이 불그스럼 하고 고무스럼 하면 다 된 것이다 배 쪽이 너무 물러져서도 안 된다 4. 시그노에 잣을 띄운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낭구 님이 찾으시던 그 배수 문원자료 즉 임원 16지 다른 말로 임원경제지라고 합니다 원문 원문도금 번역문 조리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은 한문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도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밑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리대자 사꺼핑행 절삭 사옥편 매일편감 호초 3호립 담밸반수 문모화전지 1위여호박색즉 여장수색위도 병즙공지 소리지산자 부절지 전과 입전 약여상 도전법 단거피의 몽이잡지 범초리 역수 자수 칡불손인 본초각목 번역문입니다 큰 배를 취하여 껍질을 제거하고 가로 4에서 5조각으로 자른다 조각마다 호초 3에서 5알을 5알을 박아넣고 꿀과 물을 동양으로 부어넣고 은근한 불로 배는 호박색이 나고 집은 장수색이 날 때까지 다리고 집과 함께 보관한다 작고 신 배는 썰 필요없이 통째로 넣어 다리다가 다리는데 대략 상도전법과 비슷하고 다만 껍질을 제거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신 배는 물을 갈아가면서 끓여 익히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 본초각목이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의 껍질을 제거하고 4에서 5조각으로 적당하게 자른다 배의 호초 3에서 5알을 박고 꿀과 물을 동양으로 부어 배가 호박색이 나고 집이 장수색이 날 때까지 다려 보관한다 작은 배는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다린다 흰 배는 물을 갈아가며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8 2조 공정요리 통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번영문 조리법입니다 재료 은폐 토추 꿀 또는 설탕 끓인 물 생강 실백 조리법 배는 내 쪽을 내고 껍질을 벗겨 속을 우려서 배 등에 후추받고 설탕 물을 부어서 배가 잘 물을 때까지 끓인다 생강은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끓인 다음 설탕 물을 타서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해 자격시킨다 상에 놓을 때에 배를 담고 실백을 띄워서 놓는다 번영문입니다 재료 배 통후추 꿀 또는 설탕 끓인 물 생강 잣입니다 조리법 배는 4등분을 하여 껍질을 벗겨 속을 우려서 배 겉에 후추를 받고 설탕 물을 부어서 배가 잘 물을 때까지 끓인다 생강은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끓인 다음 설탕 물을 타서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해 차게 시킨다 상에 놓을 때에 배를 담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 조리법 1. 배는 4등분하여 껍질을 벗기고 속을 우려낸다 2. 배 겉에 후추를 밟고 설탕 물을 부어 배가 잘 물을 때까지 끓인다 3. 생강은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끓인 다음 설탕 물을 타서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해 차게 시킨다 4. 배를 담고 잣을 띄워서 낸다 남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 속 문헌자료구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0인분 기준입니다 105개 통후추 120개 설탕 반근 유자 1개 실백 3큰사시 물 5호 1. 살이 곱고 맛좋은 배를 씻어서 4에 썰어서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2. 통후추를 배 등편에다가 5이나 6쯤 빠지지 않도록 박아넣고 3. 물에 설탕을 타고 여기다가 배를 넣고 세지 않는 불에 놓아 오래 삶아서 배 위치 발그스러워 해지거든 내려놓고 식혀서 4. 여기에다가 유자즙을 짜서 맛을 알맞게 맞추고 5. 한째 그릇에 담아 실백을 띄워 놓으라 비고 이것은 어느 때든지 후식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번역문 재료 10인분 배 5개 통후추 120개 설탕 1분 1. 살이 곱고 맛좋은 배를 씻어서 4등분으로 썰어서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2. 통후추를 배 등편에 5에서 6개 빠지지 않도록 박아넣고 3. 물에 설탕을 타고 여기다가 배를 넣고 세지 않는 불에 놓아 오래 삶아서 배의 빛깔이 불그스러워 하게 되면 내려놓고 식혀서 4. 여기에 유자즙을 짜서 맛을 알맞게 맞춰 치고 화재 그릇에 담아서 잣을 띄워 놓는다 비고 이것은 어느 때든지 후식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조리법 1. 배를 씻어 4등분으로 썰어서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긴다 2. 통후추를 배 등편에 5에서 6개 빠지지 않도록 박아넣는다 3. 물에 설탕을 타고 여기다가 배를 넣고 세지 않는 불에 놓아 오래 삶아서 배의 빛깔이 불그스러워 하게 되면 내려놓고 식힌다 4. 삼회유자즙을 짜서 맛을 알맞게 맞추고 맞춰 치고 화재 그릇에 담아서 잣을 띄운다 이것은 어느 때든지 후식으로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남구님이 찾으시던 그 배숲 문헌자료 10.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7인분 배 4개 온 호추 50개 생강 반 뿌리 설탕 한근 실백 든 두 큰 사시 물 5호 1. 배를 4쪽에 내어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온 호추를 배 등에 서너 개씩 꼭꼭 박아넣고 2. 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에서 폭 끓여 가지고 3. 화챗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 놓은 생강 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배를 넣고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기까지 잘 삶아 가지고 4. 화챗그릇에 담고 실백을 띄워 놓으라 번영문 재료 7인분 배 4개 통호추 50개 생강 1분의1 설탕 1근 잣 2큰술 물 5톰 1 배를 내쪽으로 잘라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호추를 배 등에 3-4개씩 꼭꼭 박아넣고 2.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에서 푹 끓여 3. 화챗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 놓은 생강 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배를 넣고 잘 삶아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게 될 때까지 삶고 4. 화챗그릇에 삶고 잣을 띄워 놓는다 조리법 배를 내쪽으로 잘라 속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서 통호추를 배 등에 3-4개씩 꼭꼭 박아놓는다 2.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점에서 푹 끓인다 3. 화챗물을 적당히 떠서 놓은 후에 끓여 놓은 생강 물과 설탕을 쳐서 매운맛과 단맛을 알맞게 해서 배를 넣고 잘 삶아 배가 잘 물러서 흐물흐물하게 될 때까지 삶는다 4. 화챗그릇에 담고 잣을 띄워 놓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남구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원자료 10일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의 재료 5인분입니다 문배 3개, 호추 20개, 실백 2큰사시, 생강조금, 설탕 1호, 물 5호, 계피가루 반차사시 1. 맛이 달고 신맛이 있고 단단한 문배를 골라서 4에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내고 2. 온 호추로 드문드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놓고 3. 생강차를 매운맛이나 단맛이 알맞게 끓여서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배가 잘 무르거든 4. 화챗그릇에 담고 계피가루를 뿌리고 실백을 띄워서 놓으라 5. 비고 1. 배를 썰지말로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5. 호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아 가지고 개피가루를 치고 실백을 띄워 놓기도 하고 5. 화챗그릇에 회 1개를 넣고 삶은 생강조각부 몇개 넣고 실백을 띄워 놓으면 좋다 5. 번영문 재료 5인분 6. 문배 3개, 후추 20개, 잣 2큰술, 생강조금, 설탕 1호, 물 5호, 계피가루 2분의 1, 작은술 1. 맛이 달고 신맛이 있고 단단한 문배를 골라서 4등분으로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내고 2. 통후추로 두문두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 놓고 3. 생강차를 면맛과 단맛이 알맞게 나도록 끓여서 4.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5. 배가 잘 무르면 화챗그릇에 담고 5. 계피가루를 뿌리고 6. 잣을 띄워 놓는다 6. 비고 6. 배를 썰지 말고 7. 통후 껍질을 벗겨서 7. 후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아 8. 계피가루를 치고 8. 잣을 띄워 놓기도 하고 9. 화챗그릇에 배 1개를 넣고 10. 삶은 생강 조각도 몇 개 넣고 10. 잣을 띄워 놓으면 좋다 9. 조리법 10. 눈배 4등분으로 썰어서 껍질을 벗기고 속을 도려낸다 10. 통후추로 두문두문 배에다가 빠지지 않도록 박아 놓는다 10. 생강차를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나도록 끓인 다음 10. 여기에 배를 넣고 다시 끓여서 10. 배가 잘 모르면 10. 화챗그릇에 담고 11. 계피가루를 뿌리고 11. 잣을 띄워 놓는다 11. 배를 썰지 말고 통으로 껍질을 벗겨서 12. 후추를 박아 생차에 넣어 삶은 다음 12. 계피가루를 부치고 12. 잣을 띄워 놓기도 한다 12. 화챗 한 그릇에 배 1개를 넣고 13. 삶은 생강 조각도 몇 개 넣고 14. 잣을 띄워 놓으면 좋다 13. 계피가루 anni 14. 너무 눈이 띄워 놓으려면 18. 해줍을 띄워 놓은다